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오늘 좀 다소 놀라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대마도에 관해서 강의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 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많이 펴고 있는데요. 우리 일본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국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670년에 일본국이 성립되기 전까지 특히 663년에 백제가 마지막 공운동이 끝나기 전까지는 저는 흔히 말하는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외 또는 부여를 빼고 이렇게 다섯 개를 하나의 체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국가는 있었지만 국가 전체를 하나로 통괄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흔히 말하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겁니다. 그러나 670년 이후에 이미 망 백제 유민들이 대거 일본이었도록 탈출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원부터 건너갔던 사람들과 심을 합쳐가지고 일본은 새로운 체제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670년에 일본이란 국고가 탄생하고요. 그리고 당연한 거겠지만 712년에는 고사기라는 책이 쓰여지고 720년에는 일본 서기라는 책이 쓰여지고 그 위에 성시록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일본과 당시 신라는 별개의 국가, 적대의 국가, 그리고 별개의 민족으로 점차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당시 백신라와 통일신라라고 부르죠. 통일신라와 당시 신흥 일본 국가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망 백제 유민들은 664년부터 테마도, 익기섬, 큐우슈 북부와 서부 그리고 새또 내르에 거쳐서 나라 지역까지 곳곳에 방어체제를 구축합니다. 방어체제를 구축한 사람들은 당연히 백제 유민들이죠.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적대 관계를 우리가 청소하는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황입니다. 731년에는 일본의 병선 300척이 동원해서 신라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35년이죠. 댄뼈 시대인데 이미. 735년은 신라국이 이름을 바꿔서 왕성국이라고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736년에 가니까 외교 사질이 끊어졌고 759년에 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736년과 함께 752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752년은 이제는 일본국이 완전하게 우리 한면적 질서와는 끝내면서 그리고 중국적 질서로 편입이 되기도 하고 일본이 이제는 완벽한 하나의 국가로 탄생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시게 되면 반드시 구경하게 되는 나라에 있는 동대사의 대불 건립이 됩니다. 동대사의 대불전이 완성이 되고 대불이 완성이 되고 이것이 752년의 일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일본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자기들의 독립적인 그리고 문화국가로서의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당연히 예전에 망 백제 유민들, 망 고구려 유민들, 일부 신라 사람들도 참여해서 이 거대한 공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지금 일본은 그 당시 때보다 조금 축소된 동대사의 대불전이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목적 건물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2년에 이 대불의 조형이 개한식, 개한 눈을 여는 거죠. 개한식을 할 때 사신들이 왔는데 바레인들도 사신으로 왔고요. 거기서 연주된 음악을 고려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라도 사신을 파견했는데 김태렴이라는 가왕자, 거짓왕자죠. 이 사람이 7척에 배해 700명의 사신단들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중에 350명, 반 정도는 슈슈 북배에 남아서 무역활동을 하고 나머지 반은 바로 그 당시 슈슈 평성경까지 옵니다. 지금 나라죠. 이런 상태가 돼서 잠시 우호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요. 759년에 가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신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대제부, 즉 큐슈 북배에 있는 거죠. 망 백제 유민들이 주도적으로 건설한 것이죠. 행군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500책을 만들게 하고 3년 내내 마치도록 주문합니다. 그 다음에 761년에 가게 되니까 각각 지역의 절도사를 임명하고 선박 394척, 병사 4만 700명, 그리고 자재 202명, 수보 1만 7천명을 동원해서 배치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해양전을 계획하고 조선공사를 추진하고 군대 편제를 변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당시에 바로 신라와 일본 간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관계 속에서 당연히 신라와 적대적인 발해는 일본 국가 동맹관계, 우호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라에서는 방어체제를 구축합니다. 그 이전에 문무왕임이 수중농을 만들었죠. 왜? 나는 동의용이 돼서 적이 쳐들어오는 곳은 막겠다는 겁니다. 외국가 쳐들어오는 곳, 외적이 쳐들어오는 곳은 막겠다는 거죠. 원성왕도 유골을 화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성을 쌓아서 현재 울산으로 들어오는, 경주로 들어오는 울산 쪽에 있는 곳에 성두를 쌓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일본 측에서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 했던 일에 관한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처럼 상세히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반해서 신라는, 삼국사기는 그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의 방어체제를 구축한 것 외에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릴 길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내내 우리 통일신라와 일본과는 적대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본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의 고대사와 고대 역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현재 아베 신조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랑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본에서 우리가 합병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아베 신조와 버리는 것처럼 한일 갈등이 벌어질 때 반드시 고대 역사와 그리고 한일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강의에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은 670년에 비로소 일본국이 됐고요. 저는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 지역과 북방 지역과는 다른 동방 지역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부여까지 포함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7세기를 놓고 볼 때는 첫 번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아직 일본이란 국가를 가지 못한 왜 이렇게 다섯 개의 국가를 저는 하나의 체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북방 민족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체제 속에서 그 체제에 관한 이름은 우리 학자들이 부르긴 아름입니다. 그 체제 속에서 왜는 우리적 질서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대마도 특강에서 보여준 것처럼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흔히 말하는 식민주의자라든가 그거는 거리가 먼 거죠.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663년에 백강 전투에서 백의 연합군이 나당 연합군에게 대패하고 백제 유민들이 대거 일본 열도로 탈출하면서부터 역사는 달라지게 된 거죠. 664년부터 백제 유민들은 대마도, 익기섬, 북부큐우슈, 서북큐우슈 그리고 동쪽을 거쳐서 세똥뇌라는 것을 잇습니다. 통해가지고 지금의 나라 지역, 오사카를 통과한 이 지역까지 성을 쌓았는데요. 이 성을 쌓은 사람들은 백제인들입니다. 당연히 일본 속에 구체적인 이름과 직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숱한 방어체제들이 축성이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한일 관계사입니다. 백제 유민들이 마지막에 건너가서 그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새로 탄생한 체제가 일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일본국은 신라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또 신라와 발해는 얼마나 적대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겠지만 발해와 일본국과는 우호관계 내지는 동맹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부터 일본국과 또는 신라와 일본국과는 갈등이 있었고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8세기 관계에 가게 되면 다시 새로운 양상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소위입니다. 신라 정토계획이 수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게 되면 731년에 일본 병속 300총이 동원돼서 신라를 공격한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을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의 기록을 보게 되면 735년에 신라국이 본래 이름을 왕석국이라고 바꿨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736년부터는 외교사절이 끊어지게 돼요. 잠시 우호관계에 돌입하다가 결국 끊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759년에 가게 되면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에 제가 꼭 언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시게 되면 특히 관서지방에 가면 꼭 가게 되는 관광지가 나라에 있는 동대사거든요. 동대사에 가면 대불전이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폭이 50미터에 달하는 굉장히 큰 단일 목적 건물인데 일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목적 건물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제가 82년도 겨울에 대낭을 지고 거기 가서 그 건물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큰 건물이 그런데 창건 당시보다는 적은 겁니다. 더 놀란 곳이 뭔지 아십니까? 이 동대사 그리고 대불전 그리고 대불전 안에 있는 나라 대불을 완성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백제 유민들, 고구려 유민들 그리고 신락의 사람들이 당대가 아니라 그 이세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부지를 마련하고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테면 동을 진상으로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완성시키게 된 겁니다. 일본으로서는 당연히 이제는 새로운 국가가 성립됐다는 것을 당시 국제질서에 알릴 뿐만 아니라 신라와 발해에도 선언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진 신흥국가의 내부의 신흥국민들에게도 당시 왕실에 대한 권위와 함께 국가가 완성됐다는 것을 선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은 아직 안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752년에 마지막에 나라 대불이 조용됐을 때 국제적으로 많은 사신들이 왔습니다. 발해연들은 당연히 왔겠죠. 그리고 그 당시 때 고려학이 연주가 됐다는데 물론 그 고려학은 그 이전부터 건너갔던 고구려학일 수도 있지만 발해인들의 했다면 발해악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대국가 했던 신라에서는 오랜만에 화해적 제스처를 취하면서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때 사신단들은 7척의 배에 700명이 달하는 인원들이 온 겁니다. 평균 잡아서 한 척당 100명이 탔는데요. 큰 배일 경우에는 100명이 훨씬 넘겠죠. 이런 배들을 타고 700명이 일단 큐우시에 도착한 다음에 그 반인 350명 정도는 큐우시 북부에 머무르면서 백제인들이 축성한 다자유 방어체제죠. 서경입니다. 서쪽 수도. 여기에서 무역활동을 벌이고 나머지 350명은 다시 당시 일본국의 수도였던 나라 평성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흔히 말하는 무역도 하고 중요한 정치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통일신라와 일본국가에는 우호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759년에 가니까 대제부에서 행군식을 합니다. 이유는 신라정보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9회 9월에는 선박 500척을 만들게 하고 이것을 3년 안에 맞춰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61년에 가게 되면 이렇게 방어체제와 관해서 특별한 관직과 함께 체제를 구축하고요. 여기 보세요. 선박을 394척, 병사 4만 700명, 그리고 수부 1만 7,360명을 동원해서 이른바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쭉 종합해서 살펴보게 되면 당시 일본국은 신라와 대규모의 해양전을 계획한 겁니다. 그리고 엄격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선공사를 추진하고 군대 편제를 변화시키면서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했는데 당시 이런 행위에 관해서 실제 신라를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보면서 일본국 내부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당시 국제적 상황으로 놓고 볼 때 그리고 신라와 일본국 간의 관계를 볼 때 실제적으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여기에 관해서 신라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외교적으로 그리고 한편에서는 군사적 측면에서 방어를 하는데요. 문무왕은 이 양반이 죽자마자 자신을 유고를 동해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수중릉이죠. 지금도 간포 앞바다에 가게 되면 문무왕의 수중릉이 있고요. 여기서 과거에 흔히 말하는 유고를 남은 상자를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문무왕이 이렇게 된 이유는 동해에 용이 돼서 신라를 지키겠다는 발언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위에 원성왕도 유고를 화장해서 뿌렸고요. 그 다음에 신라는 이렇게 여러 곳에서 예를 들게 되면 울산을 통해서 경주로 올라가는 길목이라든가 기타 지역에 말 그대로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국으로부터의 해안 침략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이런 시조들을 한 것인데 더 이상 얼마나 더 복잡하게 준비를 했는가에 관해서는 삼국세계의 기록이기 때문에 자세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정교하고 그리고 꽤 많은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그리고 방어전에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당시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적어도 7세기 후반 이후에 일본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었지만 결국은 별개의 민족으로 나눠져서 쭉 더 멀어지고 그 다음에 적대의 국가로서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신라와 일본과의 관계는 다른 나라의 관계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태로 지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한일관계의 기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일본을 정확히 파악해야지 일본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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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